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칼라를 한번 바꿔봤는데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전분보다 좀 더 짙은 그런 붉은색을 사용해 봤습니다. 총선까지 참 갈팡질팡하겠네요. 국힘당의 김기현 당대표가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도 아니고 그래도 울산광역시장을 했으니까 판단 능력이나 그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당대표처럼 수많은 그런 이해가 이러면 엇갈리는 사람들을 한 방향을 향해 가지고 끌고 가기가 참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는데 지금 이제 투표에서 이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지가 한 달 남짓이 됐는데 정책이 참 많이 헷갈리네요. 본인이 참 많이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흘 뒤 19일 날 원래의 예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마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 당내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집토끼만 잡아서 안 되고 무슨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일정을 또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장애인들을 만나가지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 그런 약속을 아마 하는 그런 일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월호 행사에 참가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월호는 사고지 않습니까 사고 사건 사고는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사건 사고가 뭐 장애인도 도와야 되고 누구도 도와야 되고 누구도 도와야 되고 하니까 뭐 죽어나는 것은 돈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마 방송의 후반부에 여러분들 다루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소위 국가 부채 증가율이 거의 세계 톱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가 추세가 점점점점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은 다 부채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려가는데 한국만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도 참가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찬피한 이유로 당내 인사들의 세월호 관련 막말을 주요 원인으로 꼽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2024년 총선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뭐 이제 그런 문제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세월은 흐르고 흐른 다음에 결과가 나오니까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런 지혜라는 것은 개인이든 나라 일을 하던 사람이든 간에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다음에 해법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갈팡질팡한다 우왕좌왕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기사가 실은 조선일보에 독자난에 보통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기 cma라는 이름은 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도층이 도망간다고요 보수층이 전부 도망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이 되더라도 개인이라도 대통령이든 뭐 정당의 이름 당대표든 간에 톱이지 않습니까 톱 톱이 되면은 무게중심을 딱 잡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톱 주변에는 온갖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여러분들 흔들지 않습니까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하면 뭐 완전히 뭐죠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잘 해내야 되는 겁니다. 중도층이 도망간다고요 보수층이 전부 도망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좀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승량하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관련된 기사 목록이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뭐 중도층에 표심을 잡겠다 여기도 좀 봐주고 저기도 좀 봐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여러분들 헤매고 있는데 국힘당 지지율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지지율 보면 한심한 그 이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잘하지 않으니까 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총선용 비판이 쏟아지자 여당 결국 예타 면제 완화 연기 이런 것도 없나 하기로 했으면 그냥 밀어붙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이제 더 힘을 얻어가지고 김기현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용기를 얻을 거 아닙니까 저 양반은 대충 먹니까 밀어도 그냥 흔들리구나 뭐 아예 여러분들 이런 용기가 없었으면 왜 이런데 이렇게 예타 면제를 하려고 그렇게 했냐 그래서 미래일을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지만 김기현 당대표가 좀 무게중심을 잡고 어차피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당대표가 내리게 되면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잘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예방을 하기로 온 동네 방네 다 알려졌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옆에 온갖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집토끼뿐만 아니고 바깥토끼를 따봐야 된다면 별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저 양반이 울산광역시 시장도 지냈고 그렇게 했지만 당대표라는 것은 시장광역시장이든 아니면 그냥 군수든 간에 공무원 조직이란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를 할 때는 1인자인 당대표가 있었고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들 그 많은 이해집단들을 절충해가면서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원칙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밀어붙여야 될 때는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인간들이 가만둡니까 더 힘을 얻어 가지고 뭐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막 밀어붙이겠죠. 김기현 당대표가 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가 스타일인 거죠. 또 출발 자체가 판사니까 검사 출신들하고 또 좀 다르죠. 검사 출신들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시험대에 섰으니까 뭐 그동안이야 뭐 그 사람들을 좀 잘되라고 쓴소리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알아서 잘해라 알아서 잘해 가지고 너희가 이기든지 지든지 그거야 알 수가 없고 알아서 너희를 잘해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을 겁니다. 뭐 여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타 면제에 관해 가지고 정책 추진의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했다. 어쨌든 뭐 알아서 다 잘하시고 어쨌든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런 책을 좀 잘 읽어봐야죠. 자기들이 이리 선거하는 거니까 선거에 관해서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보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타 면제가 어떻고 뭐 윤석열이가 어떻고 뭐 김기현이 어떻고 다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